자가금리자 대상 및 장소 방역 쏙쏙 방역 쏙쏙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드릴 방역 컨설턴트입니다.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대상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이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자 대상을 파악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전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었더라도 2주간의 격리 해제를 위한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마다 다른 잠복기가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의 면역 상태와 바이러스 노출 경로, 연령, 기저질환 등 잠복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확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잠복기 상태에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복기 동안 자가격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방역 속속 자가격리 대상 파악과 자가격리 장소 그리고 수칙 준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고 자가격리 대상자를 어떤 장소에 격리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감염 확산을 막는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습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 및 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 자가격리의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가격리는 확진 환자의 접촉자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범위가 결정되며 해외 입국자는 일부 격리면제자나 시설 격리자를 제외한 공항, 항만 입국자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확진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역학조사를 통해 범위가 확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여 발병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확진 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에서 환자의 증상이 발생하기 2일 전부터 접촉자의 범위를 설정하여 조사를 하는데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기간, 노출 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자가격리의 대상이 되는 해외 입국자는 일부 격리면제자나 시설 격리자를 제외한 공항, 항만 입국자로서 무증상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을 말합니다. 해외 입국자는 고정 검역대에서 증상 여부를 판별한 후 무증상자에 대해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일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일 경우에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격리 의무가 부과되며 공무 비자 소지자, 승무원 및 격리 면제서 소유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자가진단앱을 통한 능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7차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가 아니지만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이나 교직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동거인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에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부천물류센터, 이태원클럽,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만팔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영유아나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각원 중에 한 명의 아내 유아와 함께 공동으로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학생, 교직원, 공무원의 가족, 동거인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는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발생한 집단감염과 만팔세 이하 영유아나 장애인 자가격리자 발생 시에는 보호자도 공동격리 통지서를 발부받고 일반 자가격리자와 같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장소 이번에는 자가격리를 위한 장소, 즉 자가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자가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코로나 대응 지침에서도 자택의 독립된 공간에 격리한다고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31조의 3에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가의 요건에 대해 유추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동조항에서는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그리고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법령이 자가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에서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특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샤워실, 화장실을 구비하고 취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해야 하며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은 자가격리 장소로 활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가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인지 아니면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지침상 국내 접촉자는 실거주지 보건소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검역 대응지침상으로도 해외입국자는 특별검역신고서와 자가격리 앱 상의 주소에 실제 거주할 주소지를 기재하도록 운영 중이며 불가피하게 실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등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 격리는 타인에게 감염원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시설에서 증상 등을 관리하면서 거주하게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격리시설의 유형에는 유양소, 접촉자 격리시설, 국립검역소 임시격리시설, 임시생활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가격리와 밀접한 시설은 임시생활시설입니다. 임시생활시설은 다시 중앙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 먼저 중앙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과 주소가 말소된 내국인이 입소 가능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시설 권리팀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임시생활시설은 자가에서 독립된 생활이 어렵거나 가족 중 기자질환자, 임신부 등이 있는 지역주민이 입소 대상이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입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소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자가격리 장소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일부에서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고시원, 쪽방촌, 게스트하우스 등 부적합한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격리 장소의 적정성은 전당 공무원에게 감염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자가격리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며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 및 G1, H2, F4 등 일부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시에는 앞에서 언급하여 대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격리 장소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격리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시설 전체를 격리시설로 지정, 관리하는 경우에는 격리 장소로 이용이 가능하며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마다 앙코르 부산역 호텔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수칙 지금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타인과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은 크게 보면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와 증상 모니터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시 외부인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와 가족, 동거인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외부인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깥 대출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과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위치 확인 모니터링을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과 동거인의 감염방지를 위한 수칙입니다. 우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합니다. 이때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고 식사는 혼자 합니다.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격리자가 사용한 후에는 락스나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을 한 뒤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가족, 동거인과의 대화나 접촉을 금지합니다. 불가피하게 접촉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서로 착용한 채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용 수건, 식기료, 휴대전화 등은 개인 물품을 정하여 개별 사용하고 자가격리자의 의복, 친구료 등은 단독으로 세탁합니다. 자가격리자는 무엇보다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 하며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의 두 번째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본인이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 보건소 담당 공무원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자가진단을 매일 2회 실시합니다. 자가격리 앱이 설치되지 않은 자가격리자인 경우 전화로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기간에 발생하는 유의사항으로서 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지 말고 가급적 방안에 보관한 후 격리 기간 종료 후 폐기물 처리 방안에 따라 배출합니다. 배출 자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폐기물 봉투를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합니다. 수거 및 처리 방법은 모니터링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거하고 생활 폐기물로 소각 처리합니다. 단, 양성 판정받아 확진된 경우 방안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 폐기물 관련 업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폐기물은 꼭 전용 봉투에 담아 폐기해주세요. 방역 톡톡 안녕하세요.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 최윤정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늘면서 코로나 전파가 억제보다 빠른 상황인데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자 검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전반적인 검역 흐름을 말씀해주시면 자가격리 대상자 파악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담톡은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으로 배정받은 최윤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가격리자 대상자 파악을 위해 해외 입국자의 전반적인 검역 흐름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최윤정님의 상담톡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 다음 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에 정오까지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에 따라 검역 흐름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드리면 파악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럼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자 검역 흐름을 함께 살펴볼까요?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진단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양성으로 확인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음성일 경우에는 14일 자가격리가 들어가는데 단기 체류 외국인일 경우에는 시설로 격리됩니다. 자가격리 관리는 앱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자가격리자는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시설 격리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 진행합니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는 내국인, 장기 체류 외국인, 단기 체류 외국인, 격리 예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에 자가격리가 이루어지며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진단검사가 이루어지며 14일에 시설 격리 그리고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격리 예외자 또한 공항에서 진단검사와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단기 체류 외국인과는 다르게 능동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외 입국자 검역 흐름을 살펴보니 많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를 전담하여 관리해주시는 전담 공무원들의 고충이 느껴집니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격리 해제가 될 때까지 힘써주시는 전담 공무원분들을 응원합니다.